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여러분 브라질리언 왁싱할 때 소개팅 몰카하기 잘 보셨나요? 저는 배꼽이 빠져서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분실물센터에 신고를 했더니 신돌음역에 배꼽이 있어서 내일 신돌음역으로 찾으러 갑니다 노잼! 브라질리언 왁싱할 때 소개팅 해주기 몰카를 여러분께 너무 재미있게 봐주셔서 소개팅 몰카2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스윗보이가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1년동안 저를 온갖 괴롭힘 카톡 124회 문자 72회 전화 13336회 어제 제가 스윗보이랑 술을 한잔했습니다 저는 술을 먹는데 스윗보이가 술을 잘 못먹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을 위해서 술을 엄청 먹었습니다 소개팅 몰카를 당하고도 술을 먹다가 상현아 나 소개팅은 언제 할 수 있어? 스윗스윗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꼴보기 싫은 나머지 소개팅 몰카2를 준비했습니다 술 먹고 늦게까지 자는 친구 집에 쳐들어가서 소개팅 해주기? 제 생각인데 아마 스윗보이는 집에서 새근새근 쳐 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미녀 개그우먼이 도착해 있습니다 미녀 개그우먼 맞아? 그냥 해 미녀 개그우먼 황정혜 다시 들어간다 다시? 황정혜 안녕하세요 아까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황정혜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아니 하지마 걸값이라고요 여자들이 깝힌다고 스윗보이가 술 먹고 자고 있을 때 정혜가 소개팅을 할겁니다 스윗보이를 한 번도 못봤지? 저 유튜브로만 봤어요 실제로 스윗보이를 소개팅을 시켜준다면 만날 수 있어? 조금 귀엽긴 하던데 어제 술 엄청 먹고 집에서 자고 있는 스윗보이 만나러 가시죠 가시죠 기계가 있어 pen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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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잠깐 오빠가 몰래 찍을 테니까 들어가 어 영준씨 연습한 점차 it's like 으 smash ㅋㅋ ули수들이 으 Dans 그래서 에 hatred relax 웃겨 이리와 가 야 이리와 소개팅이 소개팅이 이색이 양말은 뭐야 양말 잘 안나오면 뭐해 안녕하세요 너 어제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소개팅을 왜 안해준지 또 그랬지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오늘 내가 너를 너무 생각하는 마음에 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소개팅 받으라고 안녕하세요 잡은 끼고 와야지 이거 뭐해 영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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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영준아 이거 뭐야 비양찰랑해 지금 안입고 뭔소리야 뭔소리야 이런 소개팅이 처음이지? 왜 내가 봤을때 매너가 없는거 같아 솔직히 양말을 한쪽만 신고 있는게 거기서 다쳐서 칼라밴드 붙였어 야 뭐 이거 뭐야 나무 바지야 사과야 뭐야 애플바지를 입으면 어떻게 해 아침엔 사라 스티븐 잡스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또 꿀라 아 아 데리고 나가 어떻게 하냐 여기 어디있어 아니 소개팅은 제대로 받아줄거 아니야 지금 일곱소부터 꾸몄는데 꾸몄거야 향수 그거 쓰시나보다 뭐 H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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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래비 삼촌냔잖아 아니 삼촌보고 싶어서 그래 아 조용히해 오 근데 어 신하다 어 아 왜 이게 아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 아니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 왜 말이 안 돼 방에 이게 세개나 있는 뭐 휴지 쪽에서 그 뭐 아니 너의 소리야 아니 뭐 약간 야간일 휴지 쪽에서 야간일 빨리 줘요 아 아 아니 황정 어 술을 이게 많아 골지 골지 Garage 뭐 하지마세요 형준아 너 옷 거꾸로 입었어? 말 안해줬어 지젓 나왔는데? 지젓만 보세요 드라마를 보면 주선자가 중간에 빠지는 느낌이 있거든 화이팅 데리고 나가라고 남추랑 살이인지 얼마였어요? 연애한지 연애 안 한지? 그쵸 연애 안 한지 3년 정도는구나 저도 뭐 좀 가물가물하네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어색하니까 좀 좋잖아요 집에 있을 때 옷을 좀 꺾고 아까 책이 앞에 달려있어서 아 이거요? 집이니까 뭐 편하게는 입고 싶어 아니 아니 이거만 아니 취향이 네? 약간 티팬츠같기도 해 뭔 티팬츠예요? 이것도 거꾸로 왜? 티팬츠인 줄 알았지 너무 얇아요 너무 얇아요 아니에요 핫축자도 보여 아 이거야? 아까 티팬츠가 나가지고 워킹거 취향이 아니 뭔 소리예요 이상한 상상으로 먹는걸요 어떤 느낌이네 뭔 소리예요 간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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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얇아 가라고 왜? 가 가 정희야 가고 싶어? 저도 아쉬워요 그건 아쉬워요 아니 10분만 시간 중이야 제가 정식으로 식단 대접하면서 매너는 철회니까 삐약삐약 나 너무 놀랬어 왜 이렇게 안나와 지금 너무 기다렸어 왜 이렇게 안나와 티팬츠 입고 나온거야 진짜로 너를 맘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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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약간은 장면이올고 차련물도 진짜 이런거 잊어주시고요 근데 잠깐만 형들아 아니 무슨 사기 부동산 실장팔나 뭔소리야 아주 깔끔한 수트 느낌하냐고 댄디댄디 아니 근데 어 누구야? 너를 어떻게 알아? 개그맨 동생이고 지금 KBS 아 진짜? 아 진짜로? 네 KBS 개그맨 정말 의미없는거 하나 하자 3초간 눈만 사 안쪽을 왜해 하나 둘 셋 아 못하겠어 야 잠깐만 야 놀러와봐 야 좋아 niin